첫 번째 쇼케이스는 팝핑 장르를 대표해서 쇼케이스를 해주시는 거에요 월드 페이머스를 대표하고요 이분이 이제까지 받은 1등 상패만 도대체 몇 개인지 모르겠습니다 이제는 2등 상패는 아예 벽에 걸어주지도 않는다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오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쇼케이스 월드 페이머스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남자 오셔보다 되겠습니까 여러분? 네 황신! 하나, 둘, 셋 황신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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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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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또 이제 말이 안되는 춤사위를 잠시 뒤에 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